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를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곧 휴가철인데요 휴가철에 영양제만 잘 챙겨도 남들보다 훨씬 재미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름휴가 가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5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사실 계절에 상관없이 그리고 여행이 기냐 짧으냐에 상관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그리고 매우 효과가 좋은 팁이라서요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휴가가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첫 번째 삼겹살엔 키토산 보통 여름휴가철에 삼겹살 값이 많이 올라간다고 하죠 그만큼 많이 드시는 건데 여행가셔서 죄책함 없이 마음껏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키토산을 섭취하는 것인데요 삼겹살 드시기 전에 키토산 2000에서 3000mg 드시면요 삼겹살을 어지간히 드셔도 두세 시간 후면 뱃속이 약간 공허한 느낌? 어? 나 삼겹살 먹은 거 맞아? 회 먹으러 가야겠다 이러실 것입니다 자 키토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 기름기를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해 주거든요 어떤 분들은 우리 몸에 체지방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럴 수는 없고요 우리가 먹은 삼겹살이 위에서 소화가 되잖아요 그때 키토산이 삼겹살의 기름기를 흡착해서 변으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키토산을 매일 혹은 맵기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섭취한 지방이 키토산으로 인해 흡수가 되지 않으니까 지방이 추가적으로 잘 안 쌓이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몸속 체지방을 에너지원으로 꺼냈을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체지방이 감소되고 콜레스테롤도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튼 이번 여름휴가 가실 때 키토산 챙겨보시고요 제가 얘를 삼겹살로 든 것이지 모든 기름진 음식 드실 때는 키토산은 굉장히 좋고요 꼭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기름진 음식 드시기 직전에 순수 키토산으로 2000에서 3000mg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 가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두 번째 과식, 폭식엔, 녹차카테킨 저는 녹차카테킨이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녹차카테킨 먹어봤는데 효과 없던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 90% 이상은 녹차카테킨 제품을 잘못 고르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드셔서 그런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제품으로 제대로 드시면 정말 좋고요 우리가 휴가 가면 엄청 먹을 거 많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그럴 때는 일단 다 드세요 다 드시고 녹차카테킨을 충분히 드시면 아마 휴가 다녀오셔서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번에 여행가서 엄청 많이 먹었는데 살이 안 쪘네? 이러실 거고요 주변에서도 너는 휴가 가서 인스타에 음식 사진 엄청 올렸는데 사진만 올린 거냐? 이런 이야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좋은 녹차카테킨 어떻게 먹냐? 식사 후에 순수 녹차카테킨 300mg 정도로 드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거 간에 안 좋다는데? 녹차 추출물 400mg 이상 먹으면 안 된다는데?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녹차 추출물, 녹차카테킨이 간에 안 좋다는 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왜 그런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녹차 추출물이 있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녹차카테킨입니다 그리고 그 녹차카테킨은 또 4가지 카테킨 EGC, EC, EGCG, ECG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간에 안 좋은 아이는 EGCG거든요 EGCG 기준으로 하루 400mg 이상 먹으면 간에 물을 줄 수 있다 이게 맞는 이야기라서 녹차 추출물 400mg 이상 녹차카테킨 400mg 이상을 먹으면 안 좋다? 이건 잘못된 정보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녹차 추출물, 녹차카테킨 제품들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시약처에서 EGCG 함량을 하루 300mg 이하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EGCG가 하루 300mg 이상 나왔다 전량 회수 조치 및 행정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녹차카테킨 한번 드셔보시고요 식사 후에 순수 녹차카테킨 300mg 이상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카테킨 300mg씩 하루 두 번 드셔도 돼요 휴가 가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세 번째, 네 번째 체력이 후달릴 땐 비타민 C, 고함량 비타민 B 지금부터는 간단한 내용이라서요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있죠? 나 놀러 가면 좋은데 여행 가면 너무 피곤해 나는 휴가 가면 그 시간이 아까워서 엄청 돌아다녀 근데 체력이 예전만 못해 나는 여행만 다녀오면 후유증이 일주일이야 이럴 때 드시면 좋은 것이 비타민 C와 고함량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C는 하나에 1000mg짜리 많죠?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루 두 알 드시고요 고함량 비타민 B는 비타민 B1, B2 기준으로 하루 50mg 이상 제공하는 제품으로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비타민 C 드실 때 같이 드시면요 다음날 아침에 피곤함이 확실히 덜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아메리카노 좀 드시면 밤새 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이번에 휴가 가서 삼겹살도 먹고 복식도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텐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다 먹어도 되나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네 다 먹어도 됩니다 그냥 식전에는 키토산, 식후에는 녹차카테킨, 비타민 C1000, 고함량 비타민 B 이렇게 드세요 전혀 문제 없고요 오히려 영양제의 신세계를 만나실 것입니다 휴가 가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마지막 다섯 번째 채끼가 있을 땐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제가 앞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영양제가 녹차카테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반대, 최악의 영양제가 바로 효소입니다 사실 영양제라고 할 수도 없어요 기호식품 정도가 딱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제가 해외 직구 제품을 웬만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음에도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즉 소화효소는 굉장히 좋다고 몇 번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잘 체하시는 분들 휴가지 가셔서 해산물만 드시면 탈라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서 과식 폭식했을 때 녹차카테킨 드시라 했죠? 채끼가 있을 때는 다이제스티브 엔자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휴가 가서 먹으면 좋은 영양제 다섯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다섯 가지는 항상 챙깁니다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휴가 못 가신 분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올해 여름 휴가 굉장히 벼르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꼭 챙기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맛있고 배부른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권기나임이었습니다